지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.. 데미 아 근데 체류 까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.. 체류 까고 들어가면.. 바로 죽으니까.. 바로 바인드를 거는게 좋나요? 칼자루 끝나고 가는게.. 30분정도 끌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.. 칼자루프 어우 쟤 너무 아프다 돌박추네 아 이게 닿네 끝에 다 점프하려고 그러네 thought you I would like to go 핫에 닿는다 아시나 그리기가 생긴다 아우 진짜 너무 어렸어 지나가면 추울 것 같은데 아 죽을 것 같더라 얘는 왜 못 지나가냐 점프력이 낮아서 그러다 아 신동규님 VIP회원 아 세졸법 뽑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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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